저희가 이러고 있었죠? 일단 인사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호두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두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두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정말 오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네. 브로맨스. 아, 엄청나실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드라미들이요. 두 분은 정말 오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네. 브로맨스. 아, 엄청나실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드라미들이요. 브로맨스라고요. 손도 자꾸 깨지니까. 저도는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밀어서 네. 서로의 어떤 장점, 단점 한들이시면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이요? 예, 예. 티엑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둘, 셋, 하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나실 분들의 함성 들려. 사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헤어 투어를 갔다가 오늘 아침에 기고 있었어요. 체력적으로 괜찮으시죠? 아, 저희는 항상 아비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엄청나십니다. 문제를 드릴 텐데 아, 일곱 분은 이제 동시에 정답을 드릴게요. 일곱 분은 down 하나, 셋, 넷. 홍id, 넷. 아,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